김영란법 시행 이후 취업을 앞둔 대학 4학년 학생들에 대한 학사관리의 문제점들이 지적된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우려했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4학년 학생들에게 학점이 부여됐는데 일부 학생들은 성적 조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재연 기자입니다. 조선대학교 공연무용예술과 학생들의 단체 카톡방입니다. 자신의 성적에 맞춰 문제풀이를 다시 제출해달라 그리고 일부 과목은 재시험이 치러진다는 교수들의 공지가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미 성적 처리가 모두 끝났고 일부 4학년들은 석연치 않게 학점을 받은 뒤라 학생들은 성적 조작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학점을 좋게 받았다고 출석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해당 학과 측은 일부 과목의 경우 출석 일수를 채우지 못한 4학년들에게 학점을 부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취업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생들에게 문제풀이를 다시 요구한 것은 조만간 실시될 교육부 감사에 맞춰 성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을 뿐 조직적인 학사 비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진상조사에 착수해 일부 문제가 되는 사실들을 확인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학교에서 철저한 성적 관리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된 관행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출석이 문제에 대한 보강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는 조금 무용과 쪽에서 미흡했던 것 같아요. 잘못된 관행과 석연치 않는 학사 운영, 조직적인 학사 비리는 아닐지라도 개운치 않는 뒷맛을 남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